색깔이 변한 거야? 간격을 유지하는 게 오늘의 관건이군요 우리 보석감정사 손스타 채널을 보고 한 분이 의뢰가 왔어 명품 반지 호스 조절 해줄 수 있냐 티파니의 T1 와이어링이라고 하거든? 티파니 본사에 가서 물어보시지 의뢰를 하셨느냐 본사에서는 이 반지가 호스 조절을 할 수가 없대 고객님이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원형 그대로 노고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 단지 호스를 잴 수 있는 사이즈 게잇인데 고객님이 지금 현재 착용하신 게 약 23cm 우리는 이 T의 간격과 이 원형을 그대로 해서 한 호스에서 한 호스 반을 줄일 거야 이거 아까 처음에 시장할 때 간격 유지하는 거죠? 간격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현재 작업이에요 여기 한 3mm 정도? 이거 3mm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딱 맞는 오! 여기 금을 넣었네요 금을 껴놨습니다 불로 가열해서 열풀림을 줍니다 색깔이 편한 거야? 네 불 닿았으니까 도금이 타서 그랬거든 도금이 타서 땀에서 땀 잘랐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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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잘랐네 잘린 금은 어디 갔나요? 여기 있어요 우선 여기다 올려놔요 이건 이제 돌려주시는 거죠? 네 지금 이 텐션 때문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는 이거를 붙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로 금을 휘는 방식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단단해 금이 많이 단단해서 이게 그 열에 의해서 붙이려고 했었는데 안 붙었구나 네 잘 안 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해야지?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붙여가지고 이제 때운다 이만큼이 다시 벌어집니다 나중에 벌어지는구나 여기를 잘라내고 없애면 아 다른 방법으로 또 벌어지는 힘이 있는 거구나 힘이 있어 텐션이 세가지고 벌어지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게 오늘의 관건이거든 자 됐어요? 붙었어 오 아까 힘으로 누르신 거예요? 네 이제 힘으로 반지를 틀었어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비틀었어요 아 그렇게 비틀어서 네 붓고 나면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이 흔적 남은 흔적을 레이저 때문에 또 덮어줄 거예요 아 23호였었잖아 네 21호 그 정도면 될 것 같애 두호 스 원래 있던 모습에서 23호를 찍었던 거고 어 아까 23호를 찍었던 거고 아까 23호였는데 21호로? 21호로 네 그건 무슨 작업이야 뭐야 소년철이야 헐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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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퀴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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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exports 그 부침걸 떼면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? 그치 텐션이 그 워낙 강해서 또 떨어질까봐 다시한번 불작업을 통해서 그 텐션을 다시한번 잡아주고 아아.. 아..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쉬운게 아냐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반지 호스를 줄일 때 이렇게 가운데를 자른 다음에 호스 조절을 하는데 왜 이번 작업은 옆을 잘라서 호스를 줄였어? 이 안에 보시면 티파니 앤코 정품각인이 돼 있어요 아 티파니 앤코 레이저 각인? 네 정품각인 그 각인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 그치 그게 중요하지 이제 다음 작업은 이 티 간격을 정품이랑 정확하게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붙여놨던 걸 띠는 작업이야 그치? 이제 띠는 거 한번 보여주자고 아 이제 뛰어났다 네 뛰어났어 오 간격 유지 됐네 텐션 됐고 원형 그대로 했고 되게 거대하게 생겼네 광내는 지금 받으시는 거는 연마제 연마제를 지금 발랐어요 네 도금 때문에 전체 전체 다 벗겨내야 돼 전품에 도금을 18K 합금 제품들은 이렇게 도금을 해 그래서 지금 이 도금을 다 벗겨내는 작업 다 벗겨내야 돼 그래야지 깔끔해지니까? 그 다음에 다시 또 도금을 할 거야 아 모든 기금속 합금제품의 제조 과정은 다 이래 백금은 도금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백금제품을 이렇게 하면은 광만 내면 끝이야 파란색이니까 근데 화이트골드는 약간의 노란색이기 때문에 도금 다 벗겨내고 다시 이제 도금을 하는 거지 노란빛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반지 안쪽도 광을 내줘야지 그 작업 이거는 뭐예요? 이제 마지막 광을 내는 겁니다 아 마지막 땅 이거 치가 안 나네 치가 안 나네 이 텐션도 와 텐션도 딴딴하게 잘했네 속아를 껴볼까? 나도 아까 여기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와 간격도 좋고 단단한 것도 유지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끊었던 자리 끊었던 자리 보이지도 않지 안 보이네 어디였지?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였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그치? 이야 완벽한데요? 아까 가운데를 안 잘랐잖아 이 각인을 건들지도 않고 살려놨어 오 그치? 티파니 보인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명품 반지를 줄이고 싶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선뜻 줄여주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고 거의 새 반지처럼 지금 매일매일 즐겁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반지 중에 좀 커진 게 있는데 커진 반지들을 계속 의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